지방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먼저 호흡이나 한번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대학교 강사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방에 좀 다녀오겠습니다. 와 안기가 너무 많네요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시외버스 타러 왔는데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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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우선은 잘 도착했는데 춥네요. 우선 밥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 택시 타고 자연스럽게 이동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날씨가 너무 좋은데 봄이네요. 여기는 서울은 추운데 아무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파티 아무튼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쁜 말 없이 잘 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제 면주 끝나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